중성화 했는데 출산 물음표인데요. JTBC 뉴스룸 탐사보도 트리거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하고 보조금을 챙겼는데 이게 좀 고양이 성별도 뒤바뀌어 있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고양이. 귀엽죠? 이 와중에 귀엽네요. 귀여워요. 이름이 200이에요. 보면 빨간 원안에 귀가 있는데 왼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이 암컷인데 저 자국이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00이 중성화 수술을 한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어요. 그럼 수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중성화 수술 흔적은 없고 난소화 자궁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술을 어디서 했길래요? 이게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동물병원인데 200이를 수술을 했다면서 이게 인증 사진 같은 걸 올렸어요, 병원이. 그런데 그 사진에 200이 아까 암컷이라고 했잖아요. 수컷이라고 써 있었어요. 남성 생식기, 그러니까 남자 고양이의 생식기도 이렇게 조금 보이고 그런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암컷인데 수컷이라고 올라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이후에 임신과 출산까지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 다른 고양이 사진도 올렸는데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뭐 한 건, 두 건이면 수백 건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실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고양이는 포획 당시 사진이 코가 검은색인데 이게 방사할 때 사진을 보면 코가 흰색이에요. 다르잖아요. 다른 고양이잖아요. 염색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고양이도 코가 줄무늬인데 방사 사진에는 코가 흰색으로 적혀있었어요. 너무 다른데요? 이게 중성화 수술이에요. 성형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모가 왜 바뀝니까? 취재진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하루 동안 찾아낸 것만 무려 1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심스러운데 이게 나쁜 목적이 있었던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돈 때문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이 병원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500건 넘게 하고 하남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1억여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 다른 지자체에서 포획한 고양이를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서 하남시에서 보조금을 회수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은 취재진에 수술이 많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남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에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고양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